무슨 병이요? 조현병이 의심이 됩니다. 지 아들은 서울대라고 자기는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나 보지? 보호자가 그렇게 세상 끝난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러면 어떡해요? 그래봤자 병이에요. 너 약살 챙겨 먹고 있는 거 맞지? 언니, 오늘 이사 온 저 집 저 집 아들 조현병이래. 아는 사람이었어요? 우리 동훈이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. 말 안 할 거죠? 어떤 미친놈이 이따! 엊그제 새로 이사 온 백신이요. 그 집 아들이 이거랬디다, 이거. 조현병. 이게 보통 위험한 병이 아니더라고. 아무 증거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마녀 사냥해도 되는 거냐고 여태고요? 말해! 뭐 하다 그랬냐고! 말해! 그 사람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. 에란씨가 의심했구만? 도훈이. 우리 도훈이 서울대야. 유창희 같은 애하고는 달라! 그렇게 무서워? 엄마가 정말로 무서운 게 없는 걸 알아?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하는 거야.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! 엄마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